1, 2, 3 뭐 하는 거예요? 옷 다 젖었잖아요 아, 재미없어 무슨 여자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뭐예요? 남자가 장난을 치며 아, 저거 애교스럽게 앙탈을 부려야지 뭐 하는 거예요? 아우, 무서워 학교 선생도 아니고 앙탈 부리는 여자 좋아해요? 뭐 하시려고? 우리나 다시 한번 뿌려봐요 나도 앙탈 좀 부려볼게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? 거친 세상아 너를 만나 행복을 알게 된다 땡큐 내 사랑아 상처투성이 안아줘서 고맙다 파도가 부서지면 물었지 이대로 난 끝나버리는 겁니까? 예, 예, 예 예, 예 예, 예 예, 예 예, 예